30번 문제로 가봅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 우정국 총판 홍영식이 우정국의 계곡 축하연을 열면서 각국의 공사도 초청했다라는 거죠. 8시를 날리는 우리 종이 울리자 담장 밖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민영식이 불을 끄리고 이렇게 했는데 난리가 났었다라는 거예요. 자객들이 막 닥치고 난리가 났었다라는 얘기죠. 지금 우정국 계곡 축하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볼 것도 없어요. 갑신정변이잖아요. 그럼 갑신정변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거죠. 김기수가 일본의 수신사, 1차 수신사죠.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1876년 1차 수신사 김기수. 평양광민이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웠으니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죠. 1866년 사건. 이전 상황이고 일본 구원한 군 운요가 운요 사건인데 운요 사건 1875년. 그렇죠? 이전 사건이고. 박교수가 삼정이정청에 설치. 이건 언제예요? 이거는 철중 때지요. 그래서 임술농민봉기, 진주농민봉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 상황이요. 청과 일본 사이에서 텐진조약이 체결되었죠. 이건 정확하게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갑신정변의 결과 일본과는 한성조약이 체결되었고 그리고 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떻게? 85년에 텐진조약. 그래서 갑한텐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텐진조약 5번이 정답이 되겠죠.